경상북도가 새마룡동 새개발을 위한 구미새마룡동테마공원을 오는 10월에 착공합니다. 경상북도는 새마룡동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오는 10월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말 중공될 예정인 구미새마룡동테마공원은 구미상모사곡동일원 25만 천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792억원이 투입돼 전시관, 재현촌, 글로벌관, 연수관, 새마룡광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구미시와 함께 2011년부터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추입니다만 날씨는 한여름입니다. 여전히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구경부 낮체국기온은 3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비피해는 없으셨나요? 오늘도 내륙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